자 일단은 피파랭킹 70위대하고 피파랭킹 110위대에 솔직히 객관적으로 대한민국보다 전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딸리는 팀들의 경기를 지켜보시느라 시청자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평소에 EPL 경기나 월드컵 경기나 이런 것만 보다 이런 경기 보니까 솔직히 와 쟤네들 뭐하냐 약간 이런 수준의 경기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재밌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재밌는 경기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런 말도 있죠 족밥 싸움이 재밌다고 그 의외로 실력관이 비슷한 애들끼리의 경기에서는 조금 재밌는 경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서로 죽기 살기로 달려들거든 만만하다 싶으면 근데 솔직히 아랍에미리트하고 바레인 사이에도 그렇게 전력차가 비슷하진 않아요 객관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가 좀 더 우세한 전력이긴 했는데 그 개최국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개막전은 아랍에미리트가 참 이 떡밥을 줘도 그 떡밥을 못 집어먹은 거 아니면 먹었더라도 좀 뭔가 좀 맛있게 먹지 못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예를 들어서 음 뭐 그래 파스타가 나왔어 파스타를 나왔는데 그 파스타면에다가 와인을 쏟았어요 파스타면에다가 와인 쏟으면 맛없죠 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려나? 없겠죠 이게 뭐 고기 구다가 그 고기 굽다가 와인 얹으면 뭐 그거 와인 숙성 삼겹살이 되니까 그거 맛있겠지만 와인 숙성 삼겹살은 맛있겠지만 솔직히 와인 숙성 파스타는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오늘 아랍에미리트는 정말 그 홈팬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좀 제대로 뭔가 경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약간 그런 느낌을 줬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은 보령에 여행을 가본 적은 없어요 보령에 여행을 가본 적은 없지만 보령에서 그 해수욕장 갯벌에 들어가가지고 그 머드팩 속에서 그 레슬링강을 약간 그런 느낌을 보는 그런 경기였어요 머드 레슬링 진흙탕 매치 약간 그냥 에이조 전체가 아랍에미리트가 이렇게 지금 첫 경기부터 비겨버렸다는 거는 일단은 좀 그냥 에이조 전체도 그냥 이번에 그냥 내 나라가 그냥 다 그냥 진흙탕 속에서 그냥 뒹굴뒹 엎치락 뒷치락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게요 근데 이 진흙탕 속에서 엎치락 뒷치락을 하게 될 경우 그래도 1위하고 2위는 16강으로 올라가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될 경우는요 조 전체적으로 평균 승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3위 팀은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24개국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3위를 한 6개국 중에서 상위 성적 4개국은 16강을 가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되면 3위 보통 조 3위는 승점 3점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1승 2패를 하더라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아마 아마 이 조에서는 이 조 3위가 의외로 좀 힘들 것 같다는 예상이 들곤 있네요 보통 조 3위가 16강을 가려면요 그 조에서 3위가 좀 강한 팀이어야 돼요 그런 와일드 카드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경기를 보자면요 아랍에미리트하고 바레인의 그 전력차를 감안하면 솔직히 바레인이 잘했어요 아까 그 바레인이 그 꼬장면 보니까 막 머리로 시도했다가 수비수들이 걷어내니까 그 다시 발로 그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어떻게든 골을 넣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기어코 꾸역꾸역 쑤셔 넣어가지고 성공을 한 그런 골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그 페널티킥 골 상황은 솔직히 핸드볼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래 파워를 주진 않거든요 근데 분명 이번에 이 양쪽 골대에 심판이 한 명씩 더 있는 육심재예요 육심잰데 그 골 판정을 더 보다 자세히 판별하기 위해서 심판이 한 명씩 더 두 명을 더 배치를 한 거지만 그 페널티 구역에서의 그 페널티킥 판정 솔직히 비디오로 돌려봤을 때는 그 수비수가 아 물론 유명한 선수가 아니라 제가 이름 못 외우고 그 유명한 선수 그 선수가 그렇게 고의성이 있는 핸드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핸드볼 파워를 주는 기준이 그 손이 고의적으로 작용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몸의 움직임이 어떻게 하다보니 그냥 맞은거냐 그런 거를 감안을 하거든요 근데 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좀 꺼림칙한 상황이긴 했어요 꺼림칙한 상황이긴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유관상으로는 핸드볼이 나왔으니 뭐 어쩌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음 어떻게 보면 그냥 아랍에미리트 그냥 홈필드 2점 이라고 밖에 그냥 볼 길이 없 말할 길이 없네요 어쨌든 오늘 아랍에미리트는 승점 1점밖에 추가하지 못한거는 굉장히 큰 손해인걸로 결론이 났네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선 손해 그리고 바레인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었던 경기에서 그래도 나름 분전해서 선제골도 넣고 그래도 최소한 승점을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에이조는 진흙탕이 되었다는거 참 이게 시작부터 약간 어 당초 예상을 약간 좀 빗나가는 그 경기 결과 나와버려가지고 지금 나도 이제 어떻게 얘기할지 솔직히 좀 감이 좀 안서긴 해요 물론 저는 야구 쪽에는 그래도 나름 좀 준 전문가긴 하지만 그래도 축구 쪽은 그래도 축구는 그냥 그냥 보는 거를 즐기는 정도다 보니까 그냥 솔직히 그 페널티킥 판정이 약간 지금도 좀 약간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한 십몇분 지나긴 했는데 좀 그냥 좀 그래요 그 페널티킥 페널티킥 판정에 대해서는 뭐 그랬구요 뭐 어쨌든 결론은 1대1 무승부가 나왔다는거 자 그리고 일단은 이제 오늘 저녁 오늘 저녁 호주경기 일단은 호주경기가 아무래도 빅경기니까 우승후보 중 한 팀이니까 아마 호주경기는 제가 인간에선 켤 것 같고요 호주경기는 제가 일단 켜보고 제가 오늘은 개막전 한경기만 애초에 중계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보다 조금 일찍 방송을 켜서 제가 중국어 자습을 조금 일찍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아시안컵 기간때는 아시안컵 세경기 중계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어 자습을 하든지 약간 그렇게 패턴을 좀 1월에는 제가 방송 패턴을 그렇게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화요일 밤에 역사 컨텐츠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 이 경기가 좀 그거 약간 그렇게 중요한 경기가 아니다 싶으면 제가 역사 컨텐츠 요일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일단 이번 주에는 월요일에 대한민국의 조별리그 첫 경기가 있죠 그래서 저는 당초 계획했던 그 영화 말모의 개봉 기념 그 조선화학회 사건 컨텐츠는 화요일 밤 술 새벽에 그대로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좀 시간 경기 시간표를 좀 한번 잠깐만 좀 볼까요 왜냐면 그 D조 경기에서 이란하고 이라크의 경기는 제가 앵간에 좀 중계를 하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빅매치니까 D조에서의 빅매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일정만 좀 한번 좀 체크 좀 해볼게요 조별리그 일단 본선 조별리그 A조가 지금 방금 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자 한번 경기평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일단은 경기는 끝났는데 일단 경기평은 아직 안 올라왔고요 일단은 그 D조 일정 D조 첫 경기 아아 다행이네요 어 어 그래도 오늘 그렇게 테마 이슈가 뜨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아시안컵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누적 시청자는 그래도 꽤 많았거든요 다들 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대 이 시간대 뭐 대한민국 경기가 아닌데 이 정도 인원이 봤다는 건 그래도 꽤 많이 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자 이제 제가 동영상 작업을 해야돼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지금 펌프 동영상 밀린 거 쫙 작업을 해야돼서 작업량이 지금 쌓여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 네 일단 오늘 좀 낮에 좀 쉬다가 저녁에 오늘 제가 호주 경기 중계를 할게요 호주의 첫 경기 한번 중계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주말 잘 새해 첫 주말 잘 보내고 자 오늘 저녁에 만날게요 안녕